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아 얘는 뭐냐고요? 얘 퀘스트 때문에 써야 되는 얘에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곳 얘 있어야지 들어가실 수 있는 거 같아요 얘 써야지 얘가 약간 배신자죠 배신자 알비온 배신자 얘를 써가지고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근데 이거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은데? 혼자도 나쁘진 않다고요? 무슨 소리에요? 자 유니폼 착용 일부 요원은 특정 제한 구역에 접근 가능한 유니폼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만 스파이처럼 지금 활동하는 거죠? 스파이처럼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안된대요 동료들한테 뛰어도 안되고 어 스파이처럼 일단 이쪽은 아닌 거 같고요 가서 죽탱이 한번 쳐보자구요 한번 해볼까요 했다가 괜히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이 친구는 어떻게 혼내줘야 될까 이렇게 혼내줘야겠네 자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서 어? 몰래 몰래 뒤로 가가지고 확실히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적들을 죽일 수 있네요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여기다 런던 하이트 타워에 잠입을 성공했습니다 으흨 아 word of caution now we're inside any disturbance in here and Nigel Cass will surely cancel his meeting avoid being detected by your former colleagues or this operation is a bust Nigel won't have anything important on this floor you know much more about Cass than I do yeah I was Albion too if you hadn't tweaked to that And Cass were close once Looked up to him He was bigger than life, fam Literally a tech genius And I was just a gear-ed kid I wanted to be like him That's why I joined up Seriously? Didn't find out He was a murderous prick until later Our chance The Rector Cast takes care of his own The Exmoor Pony is Britain's oldest native breed 자, 어느 쪽으로 가야될까요? 일단 지하로 가는건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보고있는 애들이 있죠? 일단 지하로 가는건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보고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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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고 저기까지 들어가야되는데 저기까지 들어가야되는데 저 안으로 들어가야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고싶은 것 같고 그래픽카드를 바꾸고 나서 최신게임하니까 너무 어색하다고요? 최신게임 최신게임도 하고 최신게임 최신게임 자 안될키게 조심하면서 갈게요 걸리면 큰일 납니다 qualcommss 아마 드디어 도착한거였어요 마칠로스 리전 게임 괜찮냐고 물어보셨는데 할만해요 사연합니다 근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일단 사람이 너무 잘 안 죽어요 제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상세 보기로 클릭해서 보면 그냥 부상당해서 입원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 진짜 죽는 일은 통마여서 죽거나 아니면 풀속도로 달리고 있는 최고속도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 거 아닌 이상 죽지는 않아요 죽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쁜 캐릭터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은 그래도 어느정도 좀 간지나는 약간 멋있는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들이 많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좀 멋있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는데 여자들은 다 화장을 하나도 안 해 입고 다 평범한 얼굴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자 요원들을 등용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백인보다 황인이랑 흑인이 훨씬 많아요 백인이 진짜 희귀한 대기 다른 사람들 차 터져서 많이 죽고 죽던데 아 그래요? 차 터진 적이 없었는데 차 터져서 죽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if you feel you must oh shit what the it's the human element that got us into this 다 왜? 바지에 지렸겠는데? PC 게임이 맞습니다. 확실한 것 같아요. 얘도 사이프패스인 것 같은데? 지하묘즈로 가라고? 카타콤으로 가래. 카타콤 카타콤 일단 제복이 있어가지고 쉽게 들키진 않죠. 카타콤 아 이거 위험한데? 와 살짝 위험했는데? 와 들키는 줄 알았네 와 씨 와 나 위험해 진짜 위험했네 죽여주고 일단은 한 명 한 명 처리하면서 갑시다 그냥 적들 무시하고 내려가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듯한 것 같아요 뭐야 왜 안맞아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와 위험했다 위험했다 위험했어 위험했어 일단 저쪽으로 들어간 친구도 죽여줘야겠죠 저 친구 왠지 다시 밑으로 내려갈 것 같거든요 여기로 올라왔던 거 보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까지 죽여버립시다 여기 들어간 친구 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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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ㄷㄷㄷ 오케이 일단 다 잡은거 왔죠 이제? 왜 내려가면 되나? 오케이 뭔가 상황이 너무 어색하다고요? 스파이지 타다가 걸린거에요 그 사람이 런던 장악하고 있는 보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도 혼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런던 장악하고 있는 보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런던 장악하고 있는 보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도 혼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결이 끊겼죠 완전히? 어디로 가요? 발전으로 주워주고 어? 저기 어떻게 들어와야 되지? 길이 다 막혀있죠? 뭐야 폭폭거려 지하 묘지 3 이 안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는 길이 없는 것 같고 어? 야가 언제 나가냐고요? 어? 한 한시 정도 이 퀘스트 깨고 나가면 되겠네요 이 퀘스트 고구마도 먹었는데 배고프네 또 남캐는 비키니 안 입히려고 하는데 비키니가 없을걸요 아마? 속옷을 벗겨놔도 비키니처럼 나오진 않고 속옷을 입혀놔도 비키니처럼 되진 않을 것 같고 어? 왜 이렇게 나온거야? 오 마스크 저런 마스크 얻었네 미션 시작 설계도 훔치기 전직 전직 조합격 2개 선수였어? 앨비온이 퀘스트 이 퀘스트 이 퀘스트 이 퀘스트 팀 브리핑에 참석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캐릭터로 다시 바꿔줄게요 남자 차별 남자 차별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남자 차별 아니구요 자 요원전환 아 얘로 얘로 바꿔줄까? 기자로 바꿔줄게요 기자 기자 한번 써봐야지 2시간 더 하고 해 뜰 때까지 산책한다고요? 어 그건 아니죠 3080 가격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보셨는데 1139,000원 줬습니다 1139,000원 자 요걸로 장착을 해주고요 마스크 얘는 이렇게 이거 입고 있네 이렇게 이렇게? 향에 입을만한 거 없냐 상에 입을만한 거 없냐? 자 이렇게 상에 입을만한 거 없냐?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잠깐만. 신발이 너무 언밸런스하다.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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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에 참석을 하라고 그러죠? 잠깐, 일단 어딨어? 브리핑에 참석할 차를 보자. 이런 차는 근데 보통 자동 운전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혹시 안 되는 거. 이런 차는 쓰레기예요. 똥차니까 건드리지 말고. 저기 좋은 차 있을 겁니다. 뭐야 이거 다 경찰차인데 이거? 경찰차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맙시다. 여기 건드렸다가. 자 제가 못 움직이게 해주고. 감히 날 따라오려고 그래? 브리핑 참석하기. 넌 대 명물 아주머니 되겠다. 하이 안 입은 유니언제 신발 아줌마. 하이 안 입은 유니언제 신발 아줌마. 괜찮은 패션 아닌가요 이거? 네. 되게 괜찮아 보이는 패션인데? 자, 뭔지. 지금 됐어. 지가 쟤가 칠 줄 알았나봐요? 너 뭐니? 너 좀 특이하다 얘 와 외춘부야? 자기 몸이 재산이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한 거구만 이해한다 갑갑한데 직접 주행해서 가자고요? 직접 주행해서 가면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일지 몰라가지고 오토가 그리고 편해요 오토가 편합니다 자동사냥이 편한 것처럼 이런 게 있어야 돼 역시 점수로 차량 절도 중에 경찰한테 잡히면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정신병원 간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쁜 친구 없나? 어? 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동근 기자 야 안경 벗어도 이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 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네 아닌 것 같네 아니 근데 저는 클라이언 켈리와 함께 먹었죠? 클라이언 켈리와 함께 먹었죠? 치즈와 부즈와 이렇게 이렇게 좀 좋은 피 이제는 무슨 일을 만들고 하자 한 거겠죠? 이렇게 그니까요 목소리가 약간 되게 굴네요 굴벌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어 뭐야 내 차 어디 갔어? 어 저 차 왠지 좋아보이지 않나요? 저 차 왠지 좋아보이는데 차 왠지 좋아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런던의 거리인가? 2층 버스 훔치자고 그랬는데 2층 버스는 못 타더라고요 제가 이 게임 아쉬운 게 제약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건물 안에 구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땐 어 GTA보다 훨씬 더 맵이 작은 거 같아요 그니까 맵 자체 그 놓고 보면은 되게 커보이잖아요 맵이 되게 커보이잖아요 근데 건물 안에 거의 못 들어가요 네 건물 안에 거의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좀 그렇더라고요 상점 같은 데서도 다 보면은 상점 밖에서 이제 일 치르는 거죠? 오페라 맛 기자 형제인 와 근데 진짜 찾기 힘들다 이쁘게 생긴 애들 찾기가 진짜 너무 힘든 거 같아요 진짜 진짜 네 없어 이쁘게 생긴 친구들이 없어요 현대행 벨로스터를 저런 디자인으로 냈으면 단종도 안 하고 잘 팔았을 텐데 이런 거요? 멋있네요 근데 왜 스포츠카는 스포츠카는 그 뭐냐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이제 차들에 비해서 왜 어 염...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유지비 같은 게 왜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유지비 같은 게 왜 많이 드는 거예요? 그치 말해서 요런 차들 있잖아요 저런 저런 차 네 저런 차들 그냥 뚜껑만 이렇게 바꿔놓으면 스포츠카 되는 거 아닌가? 광장님 차 뽑았는데 여자 안 꼬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캐릭터가 여자예요 아주 섹시하게 입혀놨습니다 엔진이 고출력이에요? 네 여기다 여기다 세워줄게요 다른 사람이 차 못 빼서 가게 좋아 근데 여러분들 이 게임 엔딩 본 사람 있어요?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이 게임 엔딩 본 사람 있습니까? 엔딩 다 안 보고 빤스런 한 거 아니야? 조금 하다가 빤스런 한 거 아니에요? 다들? 여기 있는 게 여기다 나이젤 카스 이렇게 알고 계신 게 프로젝트 테미스 하는 것을 러지지There valor한 것이라고 그 이거로 인물이 숨직이 Zoil 그런 게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신 게 카스는 공유 정보를 소식으로부터 태이디스에서 전혀 모르고 태이디스는 태이디스는 살살하는 척 암티마자 자극적일 도대체 휴대전화에 따라서 그래서 타이티스는 최선의 프로젝트의 최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하지만 타이티스의 위협력은 흥미로워져서 흥미로워져서 앨비안은 새로운 마이크로드롬을 저한테 연락드렸는데 그 말은 아직도 프로듀싱이 없는데 우리가 계획을 받으면 타이티스의 위협력을 정확히, 정확히 저희들처럼 앨비안의 다른 타이틀에서 작은 것들은 남들이 이거 엔딩 봤냐 안 봤냐 물어보는 거 보면 징겟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하도 똥깽똥깽 거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다른 분들은 이거 엔딩까지 봤는지 아니면 빤스런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보통 신작 게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약간 간만 보고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끝까지 안 깨고 대충 간만 보고 아 이거 이런 게임이구나 하고 네 다른 게임으로 갈아타고 이런 경우 많지 않나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정도면은 네. 이 여자 사귄다 안 사귄다 여러분들. 사귄다 1번 안 사귄다 2번. 올라오세요. 디라이트. 만약에 네. 사귀자고 그러면 사귈 거예요 아니면 안 사귈 거예요? 밥도 많이 먹고. 떡도 많이 쌀 것 같아서 탈락이라고요? 그러면은 네. 어. 이 친구는요? 블리스 킹. 유키코 오츠. 유키코 오츠. 근데 이게 근데 여러분들 화장을 거의 안 한 상태라는 걸 감안을 해야 돼요. 못생겼다고 하기에는 그런 게. 여러분들 솔직히 화장 안 하면은 이 정도도 네. 나쁘지 않은 네. 얼굴. 이지 않을까요? 네. 유키코. 유키코. 유키코는 어떤. 여러분들 유키코는 사귄다 안 사귄다. 유키코 사귄다 안 사귄다. 골라주세요. 저기 왜 이렇게. 제. 유키코는 안 사귄다. 제. 유키코는 아니에요? 애들이거든요? 호불호 지금 둔 애들인데 어 왜 이렇게 다 근데 이뻐보이는 애들이 없냐 진짜 미치겠네 이뻐보이는 애들이 없어요 이 친구는 약간 여러분들 용가같이 같은 데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쁜 애가 없어요 용가같이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얘 왠지 이쁠 것 같지 않습니까 얘 한번 고용해볼까 성노동자 이리나 필립 젤러드 윙 자 초소형 드론 설계도를 얻어야 된다는데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잠깐만 미션에서 주요 미션 볼게요 저 한 명 죽였죠 이거 애들 다 죽이면 끝나는 게임인가 봐요 이렇게 지금 네 명 있잖아요 이 네 명을 갖다가 이 주요 미션 런던의 악당들을 갖다가 네 명을 갖다가 다 처리를 하면은 이 게임을 깨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게임을 깨는 것 같아요 초소형 드론 설계도를 얻혀야 돼 초소형 드론 설계도를 얻혀야 돼 네 달려 경찰 차량 이렇게 잘 피해주고 어? 지나갑시다 망거리는 아니야? 와와와와와와와와우 몇명 바꿔 지나가는데? 어? 얘 예쁜 것 같은데? 자 여기 주변에 예쁜 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오 오 오 가브레 킹 이서라고? 똑같이 생긴거 아니야 근데 얘하고? 네 얘하고 똑같이 생긴거 같은데요? 그쵸? 똑같이 생긴거 같은데 그쵸? 똑같이 생긴거 같죠? 아닌가? 좀 다르게 생겼나? 비슷한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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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인 얼굴 같은데? 인도인 얼굴은 아닌데? 그쵸? 어? 이 사람 왠지 예쁠 것 같은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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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돌아다니면서 하나 위화감을 느낀게 있었는데 왜 영국 도로에는 그게 없죠? 그리고 뭐냐 과속방지턱이 없네요 과속방지턱 아 네 안녕하세요 태아타 과속방지턱이 없어요 아 슈퍼카 뽑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런 애들 꼬시려고요 어? 쟤 왠지 예쁠 것 같은데? 일단은 영입 또 불어주자 강력 있게 에이걸 어? 어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 별로 안 이쁜 것 같아 영입 포기 아닌가 이쁜가?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똑같이 생긴 애들이 많네 아 그래요? 과속방지턱 많은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에도 과속방지턱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진짜 과속방지턱 엄청 많은데? 길 돌아다니다 뭐야 뭐야 한국이냐? 한나그린 캐서린 이토 부르기가 있다는데? 뭐지? 야 타야지 왜 안 타? 아 아 아 아 아 오 에이 에이 크 든 도착했다 에이 그리고 도착했다 이럴 현상 에이 자 도착했다 ichte 소소형 드론까지 훔칠까? 소소형 드론까지 훔칠까?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다진PS 어디야? 괜찮아? 아마 안 죽었죠? 감기 걸릴 것 같다구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투표 한번만 할게요 네 여러분들 나가야된 어 저 야방 나가자 1번 아니다 네 그냥 게임하자 2번 네 골라주세요 지금 밖에 많이 춥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춥다고 하니까 좀 고민 되네요 밖에 나가자 1번 아니다 게임 더하자 2번 어 너 이쁜거 같은데 자 두명은 2번이고 어 한명은 네 아 두명은 1번이고 2대2네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세요 저 드론도 조종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기술 기술에서 저 드론 제압할 수 있게 해야되겠다 디텍터 드론 짧은 시간 동안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하나 사줄게요 우리 아휴 midi 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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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을뻔했어 죽을.. 와 죽을뻔했어 패딩만 입어도 소유가 가능한데 그냥 날씨 풀리면 하자구요? 날씨 풀리면 하면은 거의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근데 점점 추워지지 않을까요? 아 배고프다 씨 확실히 버티기 힘들구만 잠시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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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있을게요. 이거 좋지 않은데? 도망가. 도망가기 성공. 진짜 위험했다.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저 위에 포탑도 있네. 지금 보니까. 저기 포탑 보이시죠? 포탑 있었네. 뭐가 이렇게 쏘아졌기나 했는데. 포탑 있었네.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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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저 밖에서 총 쏘면 안되는데 네 서지야 죽었어요 제가 어제 고용했던 애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한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한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새로운 애들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애들 아 차가 이렇게 좋은게 없냐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도망가고 있죠 아 아 장난치냐 아 아 아 아 어 살려줘 제발 자 이럴때 어떻게 해야된다? 자 이럴때 어떻게 해야된다? 이럴때는